자유팀 100개 던지기 하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농구마질 자유팀 100개 던지기 연습 7번째 영상입니다. 이 중에 몇 개가 들어갈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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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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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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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